윗팀 사업에 대해서는 포스코 그룹이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탑3에 들어가는 게 목표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시라. 근데 지금 아니야 하고 다 팔 때는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싸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올해 목표치를 너무 높게 보시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주가가 계속 소외됐다가 정고체 이슈로 확 떴는데 뜨면서 보니까 제일 싸다, 첫 번째. 다른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회사에서 주력을 하게 될 게 결국은 각형하고 아까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쪽인데 원통형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확실한 바이어를 가지고 양산 계획을 25년부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 선재명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포스콜 뉴스가 주가가 좀 주춤할 겁니다. 이건 주춤한 이유는 처음에는 밸류 프로그램 얘기 나왔었을 때 자사주 소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급하게 오는 것도 있었는데 회장 선임도 당초 기대했던 분이 아니라 딴 분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혹시 또 연기금에서 딴지 걸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고 지지부진 했는데 일단 연기금에서 찬성, 후보가 되신 분 찬성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주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틀린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아마 선임되시고 나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대응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연기금이 최대 주지고 그다음에 정부가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난 못하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 구조가 워낙에 탄탄해요. 현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이걸 뭐 하고 안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 거는 필바라 리튬 공장이 작년 11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오패수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뭐 게스도 좀 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지 작업을 좀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노이즈가 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산하는데 시기가 조금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틀릴 거라는 거죠. 왜? 에코프로도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 클로드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2분기 말에 아르헨티나의 여모 리튬 공장 1공장이 또 준공이 돼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좀 더 하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결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튬의 어떤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점은 보셔도 될 것 같고 철강 쪽이 지금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철강이 좋았었으면 그 덕도 좀 봤을 텐데 철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 얘기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철강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되고 철강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중국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철강 업종도 좀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포스콜딩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 포스콜딩스는 리튬 원가 경쟁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게 염수리튬 같은 경우가 그냥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용도 덜 들고 폐기물도 거의 안 나오고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원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마진율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수를 가지고 하는 공장도 갖고 있고 이제 또 기술도 당연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석리튬이라고 해서 이제 폐기물을 발성시키지 않고 부원료 사용이 적게 발생을 하는 광석리튬 공장도 있는데 작년에 진달리 리소스를 통해서 지능에서 점토해서 이제 또 리튬 추출하는 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코 그룹이 이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과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부각이 될 거다. 근데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보시면 22년도에 급격히 올라서 24, 23년까지 엄청 올랐다가 지금 보면 비참할 정도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그럼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가격선에서도 여머리튬에서는 흑자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거고 계절성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5년부터 보면은 북미 공장들 가동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어쨌든 리튬 수요는 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동안 중국에서 싼 물건들을 뿌려댔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산 광물도 제한을 지금 두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산하고 중국외산 그러니까 중국을 탈중국대에 있는 쪽 특히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쪽 호주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리튬 소싱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튬 쪽에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베스트 증권 추정인데 그냥 보시면은 어쨌든 뭐 리튬 가격이 2만 불일 때 뭐 각각에 따라서 추정이 나오는데 2030년 가게 되면은 어쨌든 포스코홀딩스가 연산 기준으로 해서 42만 톤, 43만 톤 정도의 리튬을 추출할 거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럼 이걸 놓고 계산을 해보면요.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도 43만 톤이라고 계산을 하면 금액이 5조 이상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익은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튬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목표 쪽에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염수예요. 염수해서 리튬을 채굴하는 그 능력인데 이건 뭐 대신 증권 자료를 가져온 거긴 하지만은 뭐 세계 최고 수익률의 친환 환경 친화적 공정을 구현한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쭉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연수 리튬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면서 그러니까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고부가 가치에 그 다음에 고순도의 리튬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강점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쪽으로 해가지고 포스코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호주에서 광석에서 이제 리튬을 채굴한 거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정제를 재련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르헨티나에 있는 탄산 리튬을 활용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필바라 미네랄스 이거는 지분을 투자한 걸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아까 여모를 통해서 해오는 이런 사업을 다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튬 사업에 대해서는 포스코그룹이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탑3에 들어가는 게 목표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켈 관련해가지고 포스코그룹에서 광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산 지분을 가지고서 거기서 채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포스코에서 100% 정제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잖아요.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이쪽 관련해가지고도 상공종, 하공종을 포스코그룹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포스코그룹 홀 전체의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한 것들을 언급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여지는 저 여모 리튬을 생산하는 곳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그런 그림을 모형을 갖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지금 전시해 놓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2030년에 43만 톤 생산을 해가지고 글로벌 탑3가 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니켈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24만 톤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쪽은 2차전지가 지금 포스코그룹이 보면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 리켈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액도 전해질 쪽도 다 지금 저기 전고체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제 폐패터리 재활용까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사이클링의 상공정과 하공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자원 재활용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걸 근거로 유럽이나 미국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는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 생산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철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 포션이 계속 커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쇼크가 지난 4분기에 나왔고요. 1분기까지 안 좋을 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가서 또 물어봤거든요.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구간일 것 같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고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그룹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액면 분할이 곧 거래정지가 4월 달에 있는 것 같은데 며칠 거래정지하면서 액면 분할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아마 상반기 말 정도 해가지고 거래소 이전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원대 주식이잖아요. 한 주를 사는데 6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100주 살려면은 6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액면가를 100원으로 만들어버리면 5분의 1로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60만 원짜리가 이제 1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거래소 이전을 하게 되는 그 중간에 거래정지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전에 LNF도 그랬었지만은 이 공매도를 친 물량들 같은 경우는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뭐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자동차, 전기차가 많이 팔리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 싶어하는 용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거래소 들어가게 되면 아마 바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들이 수급적인 어떤 역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가 5천억을 자본이요금을 이익이요금으로 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배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익이요금에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적잔하고 뭐하고 하면서 배당 여력이 많이 줄어있는 소름된 상태에서 5천억을 전입을 시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당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없어요. 세금이 없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을 주면 천 원을 다 투자자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 큰 메리트죠. 그럼 거꾸로 공매도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당금까지 대차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주가에는 조금 플러스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전구체 프리, 금양이 양극재를 개발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LFP 양극재로 해가지고 전구체 프리 양극재를 개발 착수를 해서 현재 파일럿 라인이 가동 중에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탈중국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26년에 IPO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전지 전체의 어떤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바닥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글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캐즘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다시 성장을 하는 쪽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여쭤봤을 때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급하게 격하게 2차전지 쪽, 전기차 쪽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한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료, 전구체, 양극체에 이르는 배터리, 양극체에 생산 과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구현을 합니다. 하나의 단지에서 이게 다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그다음 전구체 만들고 전구체에서 양극체로 만들어낸 이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을 거의 다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비용 절감 아까도 크고 오패수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본격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는 원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 명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에는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가서 제가 사진 찍었던 건데 이렇게 좀 삐딱하게 사진을 찍었던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에서 찍지를 못했어요. 뒤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에코프로에서 이제 NCA 단결정 세계 최초 상용화 LFP 국내 최초 상용화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시라. 근데 지금 아니야 하고 다 팔 때는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싸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올해 목표치를 너무 높게 보시는 건 안 되고 예를 이를테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 기준에서요. 밸류 프로그램이 포스코딩스에서 회장 선임하고 난 다음에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올라가면 저는 당연히 비중 줄일 거예요. 지금은 실적을 가지고 급하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 4분기보다 올 1분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 안 나쁘냐면 4분기에 리튬 가격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리튬 재고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리튬은 재고는 이만큼 있더라도 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비싸게 샀던 것들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면 뒤늦게 산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리튬의 재고 단가 자체는 떨어지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럼 재고 평가선은 많이 줄었거나 어쩌면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대신에 또 이제 양극재 가격도 지금 보면은 양극재 가격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마진이 얼마 나는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냥 봐도 작년 4분기가 재고 평가선 엄청나게 세게 맞았고 그래서 양극재 판가에서 조금 남은 이익 다 까먹고 적잔하고 이랬던 건데 일단 1분기는 평가선 자체가 굉장히 확 줄었거나 아니면 2분하거나 잘하면 흑잔할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그럼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 지금 전방업체들이 얘기하니까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파시는 것보다는 쌀 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다. 제가 말씀드린 돌발 변수는 기업의 어떤 밸류하고 무반한 돌발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액면 분할을 딱 해서 한 3, 4일 거래 정지됐는데 액면 분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 갑자기. 갑자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급등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면 추릴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거래소 이전 에코프로 비행? 그러면 지난번에 LNF도 주가 받지만 거래소 이전 이슈로 LNF가 십몇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쭉 빠졌잖아요. 그런 그림 나오면 에코프로 비행도 또 줄일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싸게 살 거예요. 왜? 밸류 외적인 측면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저는 줄인다. 그런데 밸류상으로 놓고 해서 완만하게 가는 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SDI 사실 첫날 올라갈 때 그동안의 시장 그 전날까지요. 대책 없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터베터리데이에서 전고체 27년 양산. 딱 얘기해버리면서 갑자기 시장에 흥분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밸류로만 놓고 얘기하면 제일 싸요. 왜냐하면 여기는 2차전지 소형전지 쪽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투자를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LNF라든지 다른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처럼 투자를 많이 하질 않았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고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손실이 나더라도 덜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기본의 이익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또 얘가 자회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자체가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꾸준히.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주가가 계속 좀 소외됐다가 정보체 이슈로 확 떴는데 뜨면서 보니까 제일 싸다. 첫 번째. 다른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싸냐면 PBR로 놓고 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다른 회사. 왜냐하면 이게 순자산 가치가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회사가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사를 쪼갔던 거잖아요. LG화학에서. 그래서 오로지 배터리로만 승부를 봤었는데 배터리에서 이익 났던 게 AMPC 보조금 때문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던 거지 계속 적지 않았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무관하게 이익이 계속 나고 있었던 회사니까. 그리고 배터리를 이미 그 전에 스마트폰 배터리로 긴 시간 동안 이익을 내왔던 회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발표지고 나니까 밸류도 다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2차전지 항상 좋을 때 이 주식 별 재미를 못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계약을 늘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얘네들도 진심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배터리 셀의 어떤 캐파를 놓고 얘기하면 LGNA 솔루션 같은 경우가 500기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93조 원 정도 밸류거든요. 저기 SDI가 200기가와트라고 하면 투자 예정한 것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회사에서 주력을 하게 될 게 결국은 각형하고 아까 사류파이 원통형 배터리 쪽인데 원통형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확실한 바이어를 가지고 양산 계획을 25년부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면 시장 손재명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PER이 17배입니다. 배터리 업체 치고는 이 정도는 정말 역대급이죠. PBR도 1.4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는 밸류가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정고체 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지의 토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게 상용화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회사가 적극적으로 27년에 우리가 양산할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 효과는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다른 배터리 셋업체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강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 80만 원으로 더 빠진 주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3만 원 이 정도 선이잖아요.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정고체 효과로도 플러스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어쨌든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밸류 자체도 싸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동안 투자를 등한히 했고 좀 주저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본격화하는 데다가 4, 6파이 쪽에서 어쨌든 양산 인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원통형 쪽으로 해서 어쨌든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묶어본다고 하면 삼성 SDI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NO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서 CATL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넘버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넘버원 회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약간 좀 처음에 상장될 때 비싸게 상장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밸류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24년 실전 기준으로 증권사 예상치를 보면 PER로 54배입니다. 그럼 앞서 제가 SDI는 17배라고 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또 PBER로 얘기를 하면 아까 SDI가 1.7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4.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다라는 메리트는 확 잡히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은 캐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의 강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뭐 살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SDI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마쎄 I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